오늘은 금화균 꽃을 말린 것을 분쇄기에 갈아서 마시니까 좋더라구요 가끔은 커피도 마시지만 이렇게 며칠진 갈아 먹었는데 좀 모양이 특이해서 한번 보여 드리려고 일단 요걸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금화균 씨앗을 땄어요 금화균 씨앗을 땄는데 이걸 빨리 안 따면 바닥에 다 떨어져 가지고 씨앗이 참깨가 쏟아지듯이 쏟아지거든요 얘는 오크라고 오크라 그 다음에 오크라 되게 크죠 오크라도 씨앗을 좀 이따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씨앗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루이 루이 안녕 그리고 얘가 이렇게 지금 금화균 씨앗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침에 따온 거를 한번 씨앗을 이렇게 분리를 해보죠 분리해보는 과정은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내년에 오크라를 좀 더 심어 볼 계획이구요 오크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익었을 때 연글었을 때 따야 되거든요 씨앗이 이렇게 잘생겼다 그죠 오크라 씨앗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지나서 이게 씨앗이 딱 벌어지기 시작하면 바닥이 다 흩어지기 때문에 씨앗을 채취하려면 얘는 벌써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버려야죠 그래서 이렇게 씨앗이 톡톡 터지기 전에 씨앗을 받아야 합니다 요기보다 또 빨리 수확할 수도 없고 요거보다 더 늦게 수확하면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고 하니까 수확은 그때 그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따가 이제 할 작업은 저거를 다 분리를 해서 말려야죠 뭐 한번 더 말려줘야 말려줘야 부시럭 거리니까 우리 루이가 뭐 먹을 거 있는 줄 아나 보다 근데 이게 이 금화규 종자는요 이렇게 만져보면 꼭 벨벳 느낌이 나요 부드러운 뭔가 코팅 되어 있는 이렇게 이렇게 햇빛이 말리면 이게 쏟아져요 근데 요거는 일단 음 그리고 여기도 이 가시 털 있잖아요 털이 손에 이렇게 따갑거든요 뭐 장갑 끼고 하셔도 되고 아 오늘은 우울해요 왜 우울하냐면 컴퓨터도 안 켜줘 인터넷은 또 갑자기 안 돼 화가 났어 화가 났다 아침 내내 지금 막 짜증을 내다가 짜증 내면 뭐 합니까 그래서 콜라겐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그냥 콜라겐을 섭취해 볼까 합니다 자 이거는 일단 꽃을 그냥 말려요 건조기에 그 꽃차로 만들 수 더 꺼서 만들 수도 있지만 사실 어 금화균은 꽃차로 하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덧금차로 만들기에는 꽃이 여리기도 하고 얘가 오전에 수확해서 바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색깔이 핑크로 바뀌고 그 다음 조직이 연하기 때문에 음 정말 꽃차를 좋아하시고 덧금차를 좋아하시고 그걸 만드는 걸 즐겨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워낙 재배하는 양도 일단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가정용 건조기 또는 고추 건조기에 저온 열풍 건조 저온 열풍 건조라는 건 뭐냐면 어 바람에 의해서 따뜻한 바람에 의해서 건조를 하는 건데 그 고추는 약 55도 이상의 온도로 말리거든요 근데 얘는 50도 미만의 예 미만의 온도에서 말리기 때문에 일단은 음 색깔도 예쁘고 저온 이라는 건 일단 온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말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제가 이 금화귤을 곱게도 갈아보고 곱지 않게도 갈아 봤는데 사실 곱게 갈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음 일단 물에 들어가면 일단 보여 드릴게요 이게 지금 한 10g이 넘는데 제가 한 두세 스푼? 요 정도? 요 정도만 해도 근데 어제는 되게 제가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5g 정도? 일단은 얘를 따뜻한 물에 우려요 그리고 금화균 잘 녹아요 잘 우러나기도 하고 물에 잘 퍼집니다 이 조직이 물에 잘 녹아요 흡수가 된다고 해야 되나? 흡수가 아니라 잘 하여튼 잘 우러나요 그리고 이 조직이 시간이 지나면 금방 뮤신처럼 콜라겐이겠죠 이게 이렇게 톡톡 떨어지는 게 이렇게 점성이 생겨요 점성이 이게 점점 더 점성이 강해지거든요 그리고 꿀은 제가 이제 이 물을 끓여서 잠깐 이렇게 만졌을 때 뜨겁거든요 그리고 꿀은 삼척헌이 연구소 꿀인데 숙성꿀이에요 지금 꿀 재고가 없으시대요 알았어 루이 그리고 이게 꿀 드시는 팁을 제가 꿀을 양봉하는 건 잘 모르지만 환경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꿀은 너무 뜨거운 온도에서 먹거나 너무 차가운 온도에서 꿀을 타 먹으면 별로 좋은 효과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꿀은 가능하면 적정 온도 너무 뜨겁지 않고 너무 차갑지 않은 온도에서 그래서 요거를 점점 음 이거 그때 뭐였더라 아마씨는 아니고 하여튼 무슨 씨였는데 뭐였지 그 옛날 한때 좋다는 그 조그만한 씨앗에서 이렇게 물에 타서 먹으면 아 왜 생각이 안 나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겉에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아 그렇게 기억이 안 나네 이따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것처럼 이렇게 얘도 이렇게 점성이 끈적끈적한 점성이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 차만 차로만 우려먹을 생각을 했었는데 차 우려먹고 나서 그냥 손등이나 이렇게 얼굴에다 올려놨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다 먹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의사항 혹시라도 뭐 꽃 알레르지가 있다 꽃가루 알레르지가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거 이렇게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초 우리 같은 경우 이렇게 저는 이 꽃가루까지 꽃술까지 꽃 다 말렸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리 콜라겐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꽃술 때 낸 거를 말려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꿀을 한번 온도가 좀 내려갔으니까 자 저는 꿀을 좋아해요 신나게 부어 이 꿀 단맛은 설탕 단맛하고 다르죠 그래서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제가 꿀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꿀이 밑에 가 층에 있죠 이렇게 이건 밑에 꿀 얘는 금화규 자 섞어줍니다 섞어줘야죠 어때요? 점성 꿀처럼 이렇게 점성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거 먹으면 그 마아 먹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거인데 한 끼로도 든든할 것 같아요 아마씨 였는 것 같아요 아마씨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씨앗을 보여 드리는 걸로 어차피 오늘 그 뭐지 저걸 안 갖고 왔어요 삼각대를 이걸 어디다 놓고 하면 좋은데 놓고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물어 드리고 씨를 잘 보관해서 내년에 또 재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을 가끔 나눔 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씨앗은 사실 인터넷에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하셔도 되고 네 이거는 뭐냐 오크라 씨였습니다 그 다음에 금화규 씨는 오크라 씨 보다는 작아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하나에 되게 많은 양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게 꽃잎이 다섯 장이니까 사이사이 하나 둘 네 개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갠가 보다 사이사이에 한 50개 이상은 들어있을 것 같아요 하나에 그죠 그러면 이거 하나만 있으면 엄청난 양의 씨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씨앗을 받아 봅니다 근데 씨앗에 여기 벌레 있네 여기 이렇게 그래서 씨앗을 받으면 햇빛을 더 한번 말려줘요 이걸 그대로 예를 들어서 말리지 않고 이렇게 보관하면 이 벌레들이 천국이 되겠죠 그래서 씨앗은 햇볕에 좀 더 한번 말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보관은 냉장실이 좋을 것 같아요 냉동실 보다는 휴면 처리는 그냥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금화규 씨는 휴면 처리 딱히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잘 나와요 바라가 잘 되니까 이렇게 볼까요 같이 넣고 오쿠라 씨하고 오쿠라 씨하고 오쿠라 씨는 오쿠라 씨 오쿠라 씨 금화규 씨 이름 부르는 것 같네 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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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차이가 있죠 그래서 종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거의 자가체종을 하거든요 우량종자를 선별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빨리 버려야 되니까 하긴 뭐 이런 거는 씨앗으로 치지도 않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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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바라가 잘 되는 종자여야 하니까 이렇게 잘 따서 말려 가지고 이것도 볶아서 씨도 드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씨는 안 먹고 그냥 내년에 농사를 또 해야 되니까 엄청 많은 양이죠 씨앗을 받아서 보관 잘해서 씨앗 잘 받아서 아무때나 두시지 말고 저희 우리 우리 엄마랑 나랑 씨앗 잘 받아 놓고 너무 보관을 꽁꽁 숨겨 가지고 잘 하다가 이듬해 어디 있는지 몰라 가지고 못 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일이 왕왕 있죠 네 오늘은 금화규 차 한 잔 하면서 컴퓨터에도 안 되고 인터넷도 당연히 안 되니 그냥 내 데이터 써 가면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얌전한 하루가 되겠네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문 잠갔어요 그리고 화천농부들 농산물은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에서 화천농부들 검색하시고 쇼핑몰에서 뭐 사과즙 그 다음에 뭐나 비누도 곧 나와요 오늘 비누 결제해 줘야 되는데 아 인터넷이 안 돼 가지고 네 그리고 또 뭐 있나 화천농 오늘 참깨 하고 고추 권고추 인터넷에 올려놔야 되는데 파를 깨 이제 막 나오는데 네 오늘은 요기 금화균 씨앗하고 오크라 금화균 씨앗 오크라 그 다음에 금화균 먹는 방법 이렇게 드세요 버리지 말고 다 그 특별한 이 좀 뭐 이렇게 일단 목넘김이 일단 부드러워요 이게 뭐 나쁜 게 없어요 꿀이 들어와서 또 맛도 있고 오늘 수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 많은 씨앗을 까야 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건강한 하루 되세요 하천비타민나무 농장이었습니다